안녕하세요 여러분 술 마시며 그린 그리는 주정뱅이와가 주뱅입니다 다같이 우리들의 숨은 재능을 위하여 이번 영상에서는 마트에서 구입한 복숭아 맛 소주와 회와 함께 립스틱으로 그린 그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립스틱은 색별로 천원 마트 같은 곳에서 각 3천원에 구입했고요 싸다고 생각했는데 인터넷 보니까 1,500원에 팔더라고요 그럼 이게 도대체 원가가... 아무튼 이런 거는 그냥 술 한 잔으로 털어버리고 본격적인 음주미술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연필로 연한선으로 대략적인 형태를 잡아두었고요 그 위에 립스틱으로 작업을 이어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어두운 부분부터 색을 칠했어요 딱 정해져 있는 정답은 없지만 학습화된 습관일 수도 있는데 저는 어두운 부분부터 잡아나가는 게 편하더라고요 어두운 부분이라고 해서 다같은 어두움이 아니죠 입술에 머금고 있는 어두움이 다르고 우리 콧구멍, 콧볼, 눈동자 등 얼굴 곳곳에 머금고 있는 어두움이 다 다릅니다 이렇게 모든 어두운 부분에 립스틱 색을 달리하여 표현했어요 이는 대체로 서양화 기법에 속하는데요 서양화는 주로 빛으로 그림을 그려요 빛이 많이 받는 부분은 밝게 덜 받는 부분은 어둡게 반대로 우리나라 전통미술은 밝고 어두운 명암보다 대상의 결, 피부결, 나무결 등 결을 따라 그림을 그립니다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빛이 흐름대로 빛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얼굴 표면을 표현하기 위해서 손으로도 이렇게 한번 문질러 보고요 머리카락 같은 경우도 처음에 제가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어두운 부분부터 덩어리를 잡아줍니다 모델의 머리카락 라인을 따라 덩어리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 사이에는 중간 톤이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머리카락 사이사이에 너무 어둡지 않고 밝지도 않은 립스틱을 사용합니다 립스틱을 종이에 더 밀착시키기 위해서 손으로도 문질러 보고요 뒷머리카락도 제가 앞서 했던 것처럼 어두운 부분 잡아주고요 머릿결을 따라 어두움은 움직입니다 그 다음은 뭘까요? 뭘까요? 뭐지? 네 중간 톤이 올라가야겠죠 중간 톤도 군데군데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이는 꼭 머리카락이 아니더라도 동물, 사물, 식물 등에 우리는 응용해 볼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재밌어 보이지 않나요? 우리는 이렇게 누구나 빛을 다룰 수 있습니다 밝은 부분 같은 경우 더 밝은 립스틱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그대로 남겨두던가 하는 식의 표현을 하였습니다 립스틱이 너무 질퍽질퍽하고 종이에 너무 과도하게 접착이 잘 돼서 드로잉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피부에 양보해 주세요 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목 같은 경우에는 얼굴보다 목이 더 들어가 있고 그늘이 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얼굴보다는 더 어둡게 표현해 줍니다 이때 목이 탄 것처럼 표현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이제 슬슬 마무리 단계로 넘어가고 있네요 흰색 크레파스로 립스틱이 고르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정리해 줍니다 이때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면 그림이 지저분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부분 부분 포인트만 사용해 줍니다 얼굴 표면, 볼, 제일 밝은 부분 같은 경우 그릴 때 티도 많이 나고 자칫 잘못하면 그림을 망칠 수 있으므로 조심스럽게 부드럽게 표현해 줍니다 지금 제가 쓰는 표현 기법이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저마다 다양한 취향과 대상을 바라보는 눈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아 주뱅이는 이렇게 저렇게 표현하는구나 라고만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색깔에 맞는 그림을 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림이 점점 마무리되어 가고 있네요 너무 붉은 계열만 쓰다 보니까 그림이 호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산뜻하게 그리고 싶었거든요 그림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노란색 크레파스로 군데군데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제 그림이 완성되었고요 마지막 사인도 기분 좋게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제 곧 구독자 500고지가 눈앞이에요 하늘같은 구독자님들 많은 홍보 부탁 바랍니다 키워주십시오 처음 들어오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무릎 꿇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지금 무릎 꿇었어요 진짜 그럼 일주일 후에 다시 와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